자 준비 자세 잡고 자세 잡고 자 발 조금 더 벌려줄게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공 빠르게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멈춰 하나 보루 하나 보루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 방향 바꿔주고 빼고 빼고 항상 80% 다 빼고 가요 그렇죠 오른발 벌려주면서 빼고 가요 자 준비 오른발 벌려주면서 빼고 가요 점프 아니에요 그냥 오른발만 벌려주면 돼 그렇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발을 옆으로 벌리면서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나 기다리고 발 옆으로 벌리면서 하나 둘 발 옆으로 잘했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방향 맞췄어요 오른발 벌려야지 그렇지 항상 오른발 벌려있는 위치로 방향만 바꿔줍니다 자 크게 하나 치고 시작 하나 둘 셋 지금 방금 너무 깎이고 너무 밑에 있었어요 시작 스윙 빠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중심 앞으로 발 미리 가면 안돼요 벌려주시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준비자세가 조금 더 벌려야 어디든 칠수가 아닌데 좁으면 한정적이에요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스톱 발에 맞춰서 여기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 방향 살짝씩 바꿔주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중심 앞으로 하나 둘 셋 그렇지 스윙 잡고 나이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멈춰 하나 둘 하나 둘 앞에 치고 항상 똑같이 멈춰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할 수 있어요 다시 왼모 방향을 그렇죠 하나 둘 펄리아 치고 하나 둘 셋 셋 셋 그렇지 어깨 열고 어깨 열고 중심 앞으로 멈추고 오른발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팔 먼저 뻗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준비 시작 멀리 중심은 어떻게 해? 그렇지 치고 나서 중심 앞으로 돌아오면서 하나 양발 벌리고 양발 벌리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방향 준비 하나 둘 쏘자 포핸드하고 이거 아니에요 포핸드하고 오른발 왼발 자 다시 포핸드 준비 시작 치고 걸어가야 돼 하나 둘 그렇지 포핸드하고 내가 높이 올렸으니까 천천히 걸어 나가야 돼 자 준비 내가 높이 올린 만큼 천천히 나가서 스매싱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내가 높이 올리면 천천히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짧게 올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? 바로 멈춰 알겠죠? 자 바꿔주세요 자 대략으로 파고 대략으로부터 해요 준비 드롭하고 따라와서 클리어 치고 준비 하나 나이스 드롭하면서 반대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따라가고 하나 둘 셋 오른발 그렇지 다시 스텝 나오면서 크게 세게 친 다음에 준비 자세 벗어야 돼요 나이스 하나 크게 세게 둘 셋 좋아요 하나 봐봐 자세 안 잡으세요 깨끼면 안 돼 다시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하나 둘 기다렸다가 스윗 준비 하나 좋아요 준비 클리어 수비 하나 하나 셋 둘 하나 하나 다시 하나 두 셋 하나 하나 셀 하나 침레인 하나 발 멈추고 그렇지 하나 둘 클리어 오른발 하나 오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방금 안 멈춰졌죠 힘들어해요 준비 하나 둘 콩 끝까지 보고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자 수비 두개 하나 둘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기다릴 때까지 너 앞에 오면 그때 뒷손에 따라 이건데 거리 한참 저기 멀리 있는데도 몸이 안달라 앞으로 나갈라 클리어 클리어도 클리어도 발 밟고 팔 가면 안돼 치고 하나 둘 멈추죠 스톱 이게 클리어 따라 달라요 봐봐요 클리어치 만약에 내가 멈었으면 바로 여기서 멈춰서 어디든 가야되는데 내가 세게 치고 멀리쳤으면 천천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스텝이든 다 계속 콩콩 그리고 공올때 몸부터 가요 팔이 가야지 지금 몸이 많이 들어가니까 팔 나올 수 있어요? 없어요? 엎어지는거 자꾸 발이 안돼요 공이 오기 전에 항상 이걸 원장에 들어오는거 같아 그냥 고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몸이 너무 연재에요 그러니까 발은 안연재 몸을 긴장을 풀고 발 나가는 스타일이 보이는데 몸만 나가는 그러니까 팔 가또갔나 여유여유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잘 종료 이난지 수요일에 수요일에 수요일에